한국수자진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노트 자료로서 HBM 수급 점검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HBM 캐파는 23년 대비 2.5에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럼에도 HBM 공급사인 디렘 3사 모두 24년에 이어 25년까지 HBM 캐파 할당이 끝났다며 HBM 공급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에 HBM 수요와 공급 변수를 고려해 수급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HBM 캐파 추정치로 역산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HBM 수급률은 24년 114.8%, 25년은 125.1%로 수치상 공급화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공급 과잉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요. 캐파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했기에 HBM 캐파 가동률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I 칩 추다량에 따라 HBM 수급률 변화가 크다는 점, 삼성전자의 HBM 캐파와 수율에 따라 공급의 변화가 크다는 점, HBM 캐파 투자는 이제부턴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등 3가지입니다. HBM 수요의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엔비디아와 같은 HBM의 구매자들은 실제 빌드되는 칩의 개수와 관계없이 HBM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률과 무관하게 D램 공급사들이 언급한 대로 25년까지 HBM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HBM 수요는 AI 칩 수량이 가장 크게 좌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HBM 채용량의 경우 인터포저 위에 패키징해야 하는 특성상 채용 개수를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HBM 수요는 전체 AI 칩 출하량과 그 안에서의 엔비디아 점율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HBM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전자의 캐파와 엔비디아 진입 여부일 것입니다. 24년 HBM 공급 부족에 주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동일 수준의 HBM 캐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엔비디아의 인증을 완료하고 캐파 확장과 수요 개선을 해나간다면 본격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25년 하반기부터는 HBM 공급은 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HBM 캐파 투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HBM을 제외한 범용 디렘 캐파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4년 4분기에는 감산전인 22년 3분기 수준의 웨이퍼 인풋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 HBM 캐파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가동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범용 디렘 웨이퍼 인풋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IT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범용 디렘 캐파를 이 이상 줄이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HBM 캐파를 급격히 늘리기보다는 디렘 캐파 증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